지게를 지고 광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이 없어 어머니의 집까지 팔았던 나는 현재 15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방법은 물론 주식투자다.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 여유롭고 행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돈 걱정은 집어치워라.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전에도 돈 걱정은 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걱정을 할 때 부자들은 돈 생각을 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는 의지는 잃어버린 채 부자가 되려는 욕망만 가지고 살고 있다. 욕망만 가진 사람들은 요행수를 바라면서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지만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행동으로 옮긴다.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욕망은 불행 그 자체다. 부자가 되려면 이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걱정과 생각의 차이다. 돈 생각을 하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여러분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 돈 생각을 하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주식농부 박영웅 님이 지은 돈 일하게 하라입니다. 박영웅 님은 주식으로만 천억을 움직이는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원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워렌버핏은 접병가 주를 찾아서 투자하고 피터 린치는 평소에 이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박영웅 님은 투자의 비법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투자 대가들이 다양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박영웅 님도 온갖 방법으로 투자를 하다가 결국 농심 투자법을 만들고 그 원칙으로 투자를 해서 천억 이상의 자산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 중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1. 투자의 성공은 원칙이 결정한다. 2. 성공 투자를 위한 공부법 3. 두뇌의 회로를 바꿔라 4. 미래에 대해 겸손하라 5. 단순한 기업에 투자하라 6. 돈의 흐름을 보아라 이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성공해서 돈을 버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의 성공은 원칙이 결정한다 농부처럼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농부가 씨앗을 고르듯 투자할 기업을 고르고 농부가 파종할 시기를 선택하듯 투자할 시점을 선택한다. 투자한 뒤에는 농부가 매일 론에 나가 농작물을 돌보듯 기업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돌본다. 그리고 파종할 때 세웠던 농업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추수한다. 나의 주식 투자는 이런 농사의 반복이다. 스스로를 농심 투자하는 주식농부라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심 투자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업종의 전망을 보고 기업을 찾든 기업을 먼저 보든 간에 우선 괜찮겠다 싶은 기업을 발견하면 일정한 수의 주식을 매수한다. 절대로 많은 액수가 아니라 신경은 계속 쓰게 되지만 손실이 나도 크게 속상하지 않는 수준이다. 2.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면서 예의주시한다. 해당 기업의 주식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그 기업을 아는 주위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3. 긍정적인 소식을 접하면 좀 더 매수한다. 물론 그 사이에 안되겠다 싶은 정보를 알게 되면 투자를 철회한다. 4.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며 투자액을 서서히 늘려가다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판단이 들면 금액을 대폭 늘린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찰하고 소통한다. 각각의 투자 사례로 들어가면 내용이 더 복잡해지지만 전반적인 순서는 이렇게 흘러간다. 5. 그러다가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안정을 받아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것이다. 이 사이클이 평균 4에서 5년 정도 된다.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으니 투자기간의 평균을 내는 건 무의미할지도 모르겠다. 내 투자기간은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훨씬 긴 편이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등락을 거듭하는 주가에 집중한다면 탐욕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그립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동행과 소통으로 요약되는 투자 원칙의 실행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포함해 다른 책을 읽을 때도 투자 기법보다는 투자 원칙에 집중했으면 한다. 왜 오랫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칙을 강조하는지 원칙대로 투자할 수만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투자에 실패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투자의 원칙뿐만 아니라 인생을 관통하는 원칙들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다 암기하고 있지는 못해도 한두 번쯤 들어본 것들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강조된다. 왜 뻔한 원칙들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중요한데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지켜지지 않을까? 미리 말해두자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하겠지만 투자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탐욕과 공포의 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기업이 좋아 보여서 일정 수량을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다음에는 그 기업에 대해 공부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왠지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 버릴 것만 같고 몇 개월 하향 곡선을 그리면 다시는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매수한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질까 봐 두렵고 매도한 이후에는 주가가 더 오를까 봐 걱정된다. 나는 이것을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의 장난이라고 말하는데 감정의 장난에 휘둘리는 순간 현명하고 이성적인 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단기 투자, 뇌동매매, 정보매매 등 실패하는 투자의 전형적인 형태 역시 그 순간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투자를 하면서 탐욕과 공포를 느끼는 것, 그 감정을 당장 해결하고 싶은 유혹에 노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의 전두엽은 인류를 달해보낼 만큼 발달했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여타 동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의 뇌는 대단하지만 대단한 실수도 많이 한다. 나는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스스로의 뇌를 의심해보기를 권한다. 전두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증권시장이라는 제도는 이성의 발명품이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매수할 때, 매도할 때, 기업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쉽게 감정적인 상태가 된다. 그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그 순간에는 옳게 느껴질지 몰라도 감정이 잦아들고 나면 금세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게 드러난다. 감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이성을 되찾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하다. 감정에 의한 판단인지 이성에 의한 판단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원칙이다. 투자와 관련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원칙에 어긋난다면 탐욕 혹은 공포의 습격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20년 넘게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단기 투자도 해보고 온갖 기법들을 다 동원해서 투자해봤던 사람이 왜 다시 원칙으로 돌아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여기가 정말 주식투자 성공을 위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100% 벌 수 있는 투자 기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자꾸 찾아다니거든요. 저도 한때 엄청나게 찾아다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 비법은 없습니다. 여러 대가들이 투자 방법도 자신에게는 안 맞을 수 있고 자신이 실행하면 돈을 못 벌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좋은 원칙들을 자신이 직접 실행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성공 투자를 위한 공부법 주식투자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을 넓게 파는 공부와 개별 기업의 정보를 깊이 파는 공부다. 넓어도 깊이가 없으면 의미가 없고 깊이 들어가려면 일단 넓게 파야 한다. 넓이와 깊이는 같이 파는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흥미가 가는 부분부터 시작하면 된다. 나는 여러분 각자의 수준을 모른다. 경제 지식의 양으로만 따지면 경제학 전공자가 우세하겠지만 주식투자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이 더 중요해지는 지점도 있다. 그러니 경제 지식 좀 안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아예 모른다고 주눅들 일도 아니다. 공부는 현재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야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할지 감이 잡힌다. 자신의 수준을 진단하는 간단한 방법은 경제 관련 방송이나 경제 신문을 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흥미진진함까지 느낀다면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이고 그저 하품만 나온다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통 모르는 것이다. 하품의 정도도 각자 다를 것이니 구체적으로 무슨 공부를 하라고 일러주기는 어렵다. 용어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경제와 주식에 관한 책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먼저일 테고 개별 경제 뉴스를 큰 틀에서 이해하고 싶다면 자본주의 원리를 다룬 책을 읽는 것이 좋다. 몇 권 읽다 보면 다음에는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흐름이 잡힐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일이든 힘들게 느껴질 때는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다. 투자를 위한 공부도 마찬가지다. 투자하려는 기업의 업종에 따라 문과 출신에게는 아무나 다름없는 물리, 화학, 전자를 공부해야 할 수도 있다. 업종의 전망이 좋아서 꼭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 공부를 피해갈 도리가 없다. 어디 그뿐인가 기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영자의 심리까지 파악해야 한다.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다른 책도 몇 권 읽어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먼저 생각하면 머리만 무겁고 진도도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해치우자. 게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확고한 시간에 신문과 주간지를 읽는다.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한동안은 그 안에서 투자할 기업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보가 아닌 척하는 정보가 진짜 투자 정보인데 이런 것들이 쉽게 눈에 띌 리가 없다. 이것은 투자 정보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정보는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우선은 경제에 관한 지식,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전반적으로 익힌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넓게 파는 공부다. 경제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투자자의 마음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경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탐욕과 공포를 이기고 탐대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임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관조하듯 경제와 기업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관조할 수 있을까. 경제 지식을 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다. 앞에서 탐욕과 공포를 이기는 투자 원칙들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 마음 수양이 완료되지는 않을 것 같다. 나에게는 독서, 운동, 여행, 등산 등이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각자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 외에 드릴 말이 없다. 이 외에도 결단력, 친화력 등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에 관한 것들도 있다. 정보를 충분히 모았더라도 마지막에는 결단을 내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햄리처럼 매수할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다가는 기회를 놓친다. 이는 심사숙고와는 다르다. 그냥 우유부단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정해진 공부 방법은 없다. 개별 기업을 공부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고 경제 전반을 공부하는 중에 가치 있는 기업을 발견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 대한 통찰은 어떻게 얻는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다. 업종의 전망이 좋다는 정보를 듣고 업종 내에서 건실한 기업을 찾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기업을 추천받기도 한다. 거리에서 단서를 발견하기도 하고 신문이나 TV 혹은 일상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기도 한다. 눈에 띄는 기업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나가야 할까. 먼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확인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주당순이익 등의 지표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면 긍정적이라 할 것이고 반대라면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일관된 흐름 없이 들쭉날쭉한 기업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같다. 이유를 알려면 지난 몇 년간의 공시와 뉴스를 주가 그래프와 비교해가면서 체크해야 한다. 꽤 지난한 작업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 기업은 투자하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결론을 얻기도 한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그 기업의 내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 마음의 장난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공부한 것이 아까워서 사실을 곡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까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공시나 뉴스가 떴을 때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면 어떤 폭락에서는 매수의 기회고 어떤 폭락에서는 팔고 도망가야 될 때고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홈페이지에도 방문해 보시라. 기업의 상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를 보거나 직접 매장을 방문해 판매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역시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이다. 해당 기업의 경영자가 언론과 한 인터뷰는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자료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포부를 밝혔다고 하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그의 포부가 상당 부분 실현되었더라면 그는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업종 내에서의 위치는 어떤지 시장 점유율에서 몇 위인지 점유율이 추위는 어떤지 주식 관련 게시판에 보이는 소액 주주들의 반응은 어떤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업종의 전망도 좋고 경영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며 이익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소액 주주들이 반응도 좋고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고 있다면 이미 주가의 미래 가치까지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결국 모든 기업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공부하다가 장점과 단점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쉽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수학처럼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 공식은 없다. 부정적인 지표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만한 요인이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있다. 모든 지표가 다 좋더라도 경영자에게 신뢰가 가지 않아서 투자를 철회하기도 한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결정이 그렇듯 최후의 순간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보를 찾고 공부하는 것은 이 주관적인 판단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똑같은 정보라도 어떤 사람은 의미 없이 그냥 넘기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전망을 발견한다. 결국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정보를 충실히 모으는 것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주식 투자에 대한 통찰력도 인생에서 나온다고 말하면 과장일까? 모든 면에서 느긋하고 정도를 밟아온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할 때만 조급하고 비상식적인 수익을 노릴 가능성은 낮다. 기업에 대한 통찰력이 그간의 경험, 지식, 사고방식, 성향 등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정보를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 인생에 대한 태도와 상관없이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통찰력은 경험과 지식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융합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움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움직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매장을 방문한다. 기업이 있는 곳에 가서 직원들의 표정을 본다. 인근 식당 등에서 그 기업을 아는지 물어본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기업이 소유한 땅의 가치를 물어본다. 등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던 정보들이 명쾌한 몇 마디 말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통찰이다. 이렇게 하다가는 한 종목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데 아마 열의 아홉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확신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주식을 매수해 나가다 보면 1년에 한두 종목 투자하는 것도 버거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라면 1년에 한 종목만 발굴해도 충분하다. 전업 투자자인 나도 가장 짧은 기간에 매수를 끝낸 것이 6개월이다. 2년에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돈은 확실히 여러분일 것이다. 그것을 불확실한 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다.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니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90%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나머지 10%는 투자를 한 뒤 그 기업과 동행하면서 꾸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의심이다. 그렇게 조금씩 눈덩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면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살 때 남의 얘기만 듣고 덥석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성공 투자를 위한 공부법은 경제 지식, 기업에 대한 지식, 업종에 대한 지식, 세상 돌아가는 지식을 다 습득하고 그리고 실제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고 넓게 파야 공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책만 읽는 건 아니고요. 그 기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기업의 주가가 뉴스나 루머 등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주식 투자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3. 두뇌의 회로를 바꿔라. 나는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진 것처럼 주변의 사물과 현상을 관찰한다면 반드시 성공한 주식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여기서 정보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습관적으로 지나쳐버린다. 해당 정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에너지의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정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한두 가지만 잘 잡아서 파고들어도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주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수없이 접하게 된다.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이나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다는 공시 등이 그것이다. 주식 시장에는 이런 정보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여간 많지 않다.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는지 기사가 나오자마자 혹은 공시가 뜨자마자 주가가 들썩들썩한다. 열심히 이런 정보들을 쫓아다니면 몇 번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매수 주문을 낸다면 몇 분 사이에 꽤 많은 수익이 나기도 한다. 그런데 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긴 안목을 요구하는 것일까? 이렇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말이다. 정보에 따라 부하 내동하는 주식 투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정보의 의미도 모르면서 공시가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사면 사고 팔면 파는 투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말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에서 미래는 3에서 5년 후를 말한다. 세상의 흐름을 감지하면 어떤 업종에 볕이 들지 알 수 있다. 물론 볕이 든다고 모든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건 아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고 미리 준비한 기업만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기업을 찾고 지켜보는 시간이 1에서 2년이고 확신이 들었을 때 투자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다시 2에서 3년이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마음이 평화로운 행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연결하고 상상하는 습관을 가져라. 생활 속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습관적으로 보고 넘기던 것들을 다시 짚어보고 질문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 뇌의 회로를 투자자의 그것으로 바꿔야 한다.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부자가 되기 위한 통과 의뢰치고는 약소하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무덤덤하던 세상 만사가 흥미진진하게 다가온다. 일주일에 하나, 그것이 무리라면 2주에 하나의 질문만 해결해도 좋다. 물론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든다. 관련 정보를 찾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아는 법이다. 그리고 아는 만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지식을 쌓는데 질문만큼 좋은 도구는 없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지식을 쌓다 보면 식견이라는 게 생긴다. 기회는 모든 사람의 눈앞을 지나 다니지만 미리 식견을 쌓아둔 사람만이 그것이 기회임을 알아본다. 투자자는 세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변화가 본격화될 때 어떤 기업의 상품이 더 많이 팔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상품을 가장 잘 생산하고 잘 파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세라는 창으로는 세상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주식 시장에서는 남 따라 가다가는 막차 탈 가능성만 높아진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투자자의 두뇌 회로로 바꿔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결국 습관이 여러분을 가난한 채로 살게 하거나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4. 미래에 대해 겸손하라. 수시권의 책을 읽었다. 경제신문도 보고 있고 증권방선도 매일 본다. 손절매한 적도 있지만 수익을 낸 경우가 더 많다. 주식 이야기라면 혼자서 2시간도 떠들 수 있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나는 정말 걱정스럽다. 초보 운전자일 때는 접촉사고를 낼 지연정. 대형사고는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데 1, 2년쯤 지나면 달라진다. 추월당하면 기분이 나쁘고 앞에서 달리던 차가 백밀러에서 멀어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어도 과감하게 페달을 밟고 칼같이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에게 오히려 삿대질을 한다.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전화통화와 커피를 동시에 즐긴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투자는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나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과감하게 투자를 한 뒤 2에서 3년을 기다린다. 이보다 더 빨리 내가 예측했던 미래가 현실이 되기도 하고 더 늦기도 한다. 모든 예측이 그렇듯 현실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짭짤한 수익을 냈고 스스로 주식 투자의 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를 훤히 내다본다는 듯이 행동한다. 차트를 봐 이건 상승할 수밖에 없어. 두세 달 이내로 상한가 몇 번은 나올 거야. 라는 식이다. 시장의 흐름도 알고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도 알고 기업의 미래도 딱 보면 안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훤히 알기에 기업을 관찰하고 소통하고 기다리는 노고 따위는 필요 없다. 이로써 대형사고를 칠 조건이 갖춰진다. 자만심과 탐욕의 결합이다. 대형사고는 늘 확실한 종목에서 터진다. 차트는 골든크로스를 그리고 대형호재가 될 공시를 앞두고 있으며 주가는 이미 바닥이다. 더 떨어질 일이 없다. 몇 개월 안에 크게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금을 끌어모으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매수를 한다. 몰빵은 기본이다. 상한가 한두 번만 나와주면 빌린 돈과 이자를 갚고도 원금의 몇 배는 벌 수 있다. 너무 위험한 벼랑 끝 전술이 아느냐는 누군가의 걱정은 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몇 개월 이내에 괜한 걱정이었음을 알고 동참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다. 주식으로 수억 수십억 원을 번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제가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들은 불확실한 종목에 전 재산을 건 것이 아니었다. 차트든 기업에 대한 분석이든 내부 정보든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다. 그들에게 미래는 이미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은 일은 큰 수익을 내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일밖에 없다고 여겼다. 물론 장담했던 미래가 현실이 될 때도 있다.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의 통찰력과 정보력에 감탄하면서 미래를 장담하는 사람은 없다. 예상했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경험, 선취한 정보로 크게 수익을 냈던 경험이 반복되면서 과감하게 미래를 예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만심은 결국 투자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든다. 예언이 빗나가는 시기가 늦게 올수록 대가는 더욱 혹독해진다. 동원 가능한 자금이 많아질수록 빚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차트는 과거의 주가 흐름과 거래량을 그려놓은 그래프일 뿐이다. 때로 작전 세력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차트를 예쁘게 그리기도 한다. 경영자에게 들은 정보라 해도 100% 확실하지는 않다. 작전일 수도 있고 경영자의 오판일 수도 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했어도 그것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주가는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기도 한다. 시장은 여러분이 신용매수를 했든 대출을 받았든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여러분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든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도 한다. 9번의 예언을 맞춰도 딱 한 번 틀린 것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 자만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9번에서 멈추지 못한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성은 투자자의 예측을 영원히 현실로 만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보다 훨씬 더 늦은 시점에 현실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우리는 확실하다와 확신하다라는 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과거의 일은 확실하지만 미래에 벌어질 일 중에 확실한 것은 없다. 아무리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상한다고 해도 100% 확실하게 현실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확신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것이 언제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투자하는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는 확신한다. 그러나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지는 않는다. 주가는 언제나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지만 또 언제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정 시점의 미래를 확실하다고 장담하는 순간 자만심에 의한 투기가 된다.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자신감의 근거는 노력과 인내심에서 찾아야 한다. 기업을 공부하고 소통하는 노력,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만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무슨 이유에서든 조바심을 낸다면 시간은 여러분이 적이다. 수십 년 동안 투자해온 대가라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차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던 아니면 자금의 흐름을 보고 예측을 하던 미래의 일은 확실한 게 아니고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100% 일어날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계속 벌다 보면 정말 자신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대출을 받고 돈을 끌어모아서 점점 투자 금액이 커지는데요.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온다든지 아니면 2021년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든지 해서 폭락이 오면 자신의 원금까지 바로 다 잃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기업에 투자하라. 투자는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높을 때 한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려면 일단은 현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후에 세상의 흐름에 기업의 흐름을 겹쳐보는 방식으로 미래의 가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자회사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기업은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나는 단순한 기업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위에서 이야기한 기업 원리의 단순함이다. 나는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원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선호한다. 지금까지 주로 중소, 중견 기업에 투자한 이유도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투자는 동업이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맡기는 대리 경영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이렇게 저렇게 경영하면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경영의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자회사가 칙농굴처럼 엉켜있는 기업은 단순 명료하게 파악되지 않으므로 로드맵을 그릴 수 없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혹은 자회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래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다. 두 번째 기준은 수익구조의 단순함이다. 수익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업종의 구별과는 다르다. 내가 좋아하는 수익구조는 얼마의 원가를 들여 제작하고 얼마나 팔며 얼마가 남는지를 단순 명쾌하게 볼 수 있는 구조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모든 기업은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은 특화된 부분이 없이 여기저기서 찔끔찔끔 수익을 만들어낸다. 나는 주인이므로 이번에 투자한 기업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단순 명쾌하게 대답해주고 싶다. 일반적으로 수익구조가 단순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있고 좀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기업이 있긴 해도 내가 말하는 단순함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증권사 직원에게는 단순 명쾌한 수익구조가 나에게는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함의 정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내가 설명을 듣고서도 이해하지 못한 기업을 두고 여러분은 이게 왜 어렵지?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일정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있다.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자회사도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는데 수익모델이 복잡하게 여겨진다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이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단순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한 다음에 투자해야 한다. 내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도 수익모델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모든 업종 모든 기업을 다 할 필요는 없다. 현재 종사하는 업종, 관심 분야에서 기업을 찾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단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세 번째 기준은 독립성이다. 독립적이지 않고 특정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기업은 단순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단 한 기업에 납품한다면 원청업체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결정된다. 그러면 원청업체의 눈치를 봐야 하고 투자자 역시 원청업체의 눈치를 봐야 한다. 원청업체의 사정까지 파악해야 함으로 너무 복잡해진다. 나는 원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승부하는 기업이 좋다. 납품을 하더라도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서 원청업체와 대등한 관계에 있고 납품처가 다양한 기업이라면 괜찮다. 제품의 우수성만 보면 된다. 원제품을 만드는 기업 역시 상품의 우수성만 보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 자동차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일반 투자자라면 정비사 수준이 될 때까지 즉 지금은 복잡해 보이는 자동차가 단순하게 파악될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여기는 정말 워렌 버핏이나 피터린치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죠. 복잡한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고 심지어 워렌 버핏은 멍청이가 경영을 해도 돌아가는 회사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6. 돈의 흐름을 보라입니다. 6. 돈의 흐름을 보라. 주식시장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정보들이 떠다닌다. 모의만 축내고 똥만 싸던 거위가 드디어 알을 낳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 그 중에는 잠시 떠돌다 사라지는 뜬소문도 있고 대주주 또는 구안에 통한 일꾼의 무리가 치밀하게 계획해 퍼뜨린 고급 정보도 있다. 사람들은 주가를 상승시킬 어떤 사건 즉 재료를 참 좋아한다. 그 재료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10년 동안 적자를 내던 기업이 여러분이 투자하고 나서부터 흑자전환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 알려진 재료라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특히 달콤해 보이는 재료일수록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앞으로도 돈을 벌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기업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여러분이 가진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우리가 공유할 성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왔는가가 중요하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이 부분을 무시하는 투자자가 많다. 그렇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본인데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안 하고 적자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파리 날리는 식당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골이 많아서 꾸준하게 이익을 남기는 식당도 많이 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얼마 전에 개발되었다고 전해지는 기가 막힌 레시피를 가진 식당이 아니라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들 대학까지 보낸 식당의 숟가락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업의 돈이 어디서 흘러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리한 것이 재무제표다. 다들 재무제표쯤은 보고 투자한다고 말하지만 식당의 숟가락을 세듯이 자세하게 보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재무제표를 봤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10건 이상의 공시를 봐야 한다. 연간 4번 공시가 나오고 최소한 3, 4년 치는 봐야 하니까 그 정도는 된다. 간단하게 정리된 것만 쓱 본 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봤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식당의 주인이 황금 숟가락을 수저통에 몰래 넣어두었을 수도 있고 옆 식당에서 빌린 숟가락을 가져다 두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모든 학습의 기본이 왜라고 묻는 것이듯 돈의 흐름을 볼 때도 왜라는 질문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매출이 늘었다면 왜 늘었는지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익이 줄었다면 왜 줄었는지 옆집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재무제표 있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해당 업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제조업체 부채가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 빚이 없으니 좋은 것일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업종이 막 성장하는 추세에 있고 호환기라면 빚을 내서 생산설비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밀려오는 주물을 처리하지 못하는데도 생산설비를 늘리지 않는다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하나하나 따지자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란다. 이런 부분만 다른 책들도 많다. 기업의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이 주가이고 그 기업의 가치를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재무제표다. 사실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이야기다.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공부조차 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별도의 공부를 한 다음 잘근잘근 씹듯이 재무제표를 들여볼 것이라고 믿고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만 짚어보겠다. 투자 결정의 마지 노선쯤 되는 부분이다. 2013년 금융감독원은 상장 폐지되기 2년 전부터 기업들이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 조사에 발표했다.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의 변경, 관련 없는 분야로 목적 사업을 수시로 변경, 자기 자본의 61%를 다 법인에 출자, 공급계약 공시 후 철회 등이 공통점이 있었다. 기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가능한 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주인승권부 사채, 전환사채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다. 장사를 못했으니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이 BW나 CB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자금 조달을 항상 나쁘게 말 볼 것은 아니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합리적인 결정이다. 중요한 것은 발행의 이유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성장을 위한 투자인지 알아야 한다.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발행 목적에 동의한다면 투자하고 아니라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마찬가지다. 동의한다면 투자를 지속하고 아니면 철회해야 한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말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다. 애널리스트가 양호하다는 분석을 내놔도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결정이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투자를 한다면 영영 평온한 마음을 가진 투자자는 되지 못한다. 물론 기업의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믿어주는 것이 미덕이지만 투자를 할 때는 사사건건 의심하는 것이 미덕이다.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의심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투자의 과정이다. 내가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1에서 2년 정도 지켜보는 것 역시 의심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의심을 제거한 뒤에야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마음 편하게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떠도는 정보보다 재무제표에 숨어있는 정보가 더 정확하다. 여러분이 수험생처럼 파고들다가 발견한 정보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미쳐보지 못한 황금 숟가락이다. 이렇게 돈의 흐름을 보아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도 정말 주식 투자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식농부 박영웅님의 책을 이제 거의 다 리뷰하고 있는데요. 몇 권만 더 리뷰하면 전권을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웅님의 투자 철학은 초질과 꿋꿋하게 같은 것 같아요. 농사를 짓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확실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